어제 1라운드 때도 그린 스피드는 3.2미터, 오늘도 그와 동일한 3.2미터로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죠. 1라운드를 4언더파로 맞췄던 조아연 선수가 오늘은 한타를 잃고 있고요. 아 완벽해요. 네 좋아요. 4번, 5번, 6번 홀이 비교적 쉬운 홀들이라면 7,8,9번 홀은 다시 또 어려운 홀들입니다. 그렇죠. 조아연 선수는 조금 전에 박민지 선수 경사 파악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버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벙커에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사를 미리 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민지 선수는 벙커는 아니었죠. 그대로 틀어냈습니다. 지핀 버디. 박민지 선수 퍼팅감 안 좋으니까 어프로치를 넣어버리네요. 네. 성공합니다. 나이스 버디. 이러면 지한솔 선수도 선두와 두 타 차 공동 2위로 올라섭니다. 이것도 좋은 벙커 찬스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샷 스푼치기는 3번 홀드 치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이해원 선수가 한타를 더 줄입니다. 특히 후반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해원. 올 시즌 1승이 있는 송가은 선수 현재 2를 오버파고요. 3번 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 퍼팅인데요. 오 그대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강했는데요. 2번 홀에서 잃었던 타수를 3번 홀에서 만회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성공을 시키네요. 파퍼 3번 홀 유애란.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좋은 벙커 찬스였는데요. 오늘 출발이 좋은데요. 출발이 좋은데요. 성유진 들어갑니다. 마지막 콜 까다로운 버팅이었는데요. 성유진 들어갑니다. 마지막 콜에서 한타를 줄이면서 오늘은 2분 스코어 네, 지금 약간의 맞바람성으로 변했는데요 사운드파의 박결 나이스! 오, 좋아요! 네, 완벽한 벌이 찬스죠 바운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통산 3승에 박형경 선수 어제 보기 없이 네타를 줄였고 오늘도 현재 한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6분을 지금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핀 앞쪽, 핀 왼쪽 공간 충분합니다 오, 스피! 완벽합니다 완벽한 벌이 찬스예요 자, 박형경 선수는 내리마이고요 경사를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좋아요 네, 나이스 버디 2라운드 두 번째 버디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것도 좋은 벌이 찬스예요 네 아, 이것도 좋은 벌이 찬스예요 이번엔 들어가네요 유엘한 버디 성공 2번, 3번, 그리고 6번 홀에서 3개의 버디를 추가합니다 현재 4언더파를 기록하고 있는 안선주 선수네요 오늘만 2타를 줄이고 있고요 오늘만 2타를 줄이고 있고요 아, 좋은 벌이 찬스예요 네 오케이, LPJ 영국시들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그렇죠 해야지 또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안선주 선수는 오르마이고요 거의 경사가 없어요 네, 좋아요 어디 성공? 나이스 어디 공동 8위로 올라섭니다 파5 10번 홀입니다 네, 10번 홀 10번 홀은 오른쪽에 치우쳐있어요 핑공을 약하기에는 좋은 각도인데요 어우, 좋아요 박결선수는 계속 좋은 벌이 찬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계열 선수도 과연 2라운드 첫 버디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전체적으로 경사를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른쪽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네, 들어갑니다. 후반 첫 홀에 첫 버디가 나오네요. 1라운드와 2라운드 노보기 플레이 이어가는 박형렴. 안전한 크린이 중앙 쪽이죠. 좋은데요? 아, 박형렴. 아, 거리 반응이 다 좋았죠. 지난해 평균 퍼팅 1위를 차지했던 박형렴 선수인데 올 시즌은 이 퍼팅과 샷의 조화가 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결은 전홀에서 2라운드 자신의 첫 버디를 기록하고 이제 11번 홀 두 번째 샷입니다. 전장이 좀 있는 그런 11번 홀인데요. 7번째로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아, 지금 또 좋은 버디 찬스예요. 오늘 샷 가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두 홀 연속 버디에 도전하는 박결 선수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데요. 역시 오늘 전체적으로 경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둘 연속 버디 성공. 오늘 네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10번 홀입니다. 박형렴 선수가 돌아나와요. 네, 같이 좋았는데요. 이런 게 하나 떨어져 준다면 박형렴 선수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 대회에 참 감각이 좋은 박형렴입니다. 11번은 워낙 뒤쪽에 핀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박형렴 선수도 지금 유틸리티 클럽인데요. 아, 역시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앞서서 이 위치가 괜찮은 위치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른쪽 살짝만 보면 되는데요. 그 위치 박형렴 들어갔어요. 박형렴 선수 이틀 연속 보기 없는 이틀 연속 보기 없는 이소미 들어갑니다 이소미 전반에 버디하나 후반에 버디하나 추가하면서 4언더파 공동 13위로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좋은 버디 찬스죠 유에란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면 상위권으로 다시 도약을 하는 유에란 선수 퍼팅도 바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 또 8번 홀 그린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는 않고요 박지영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 퍼팅이었는데요 네 박지영 선수가 3퍼트율이 제주지역에서는 평균 1.48개가 높을 정도로 평소보다 제주도 왔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또 이번 대회에 퍼팅 나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오늘 한타를 줄이고 있고요 네 오른쪽 살짝만 보면 돼요 오르마이고요 지나가는 퍼팅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퍼팅이 필요합니다 지나가야 되는데요 아 짧아요 방향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살짝만 더 강했어도 그대로 들어가는 라인이었는데 살짝만 더 강했어도 그대로 들어가는 라인이었는데 손가한 선수도 커톤가를 위해서는 버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좋아요 자 웰판버이 찬스인데요 현재 예상 컷스코어가 2오버파로 변화가 좀 생겼고요 네 송가한 선수가 또 버디를 기록하면서 아주 잘했죠 좋아요 충분히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 이소민 선수 안타를 더 줄이면서 5원더파 공동 9위로 올라섭니다 박결 선수는 마지막 홀이고요 네 앞에서 22야드 위치에 핀이 있는데요 저 위치 좋아요 마지막 홀에 박결입니다 들어가면 공동 2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버디 성공 1라운드 4타 2라운드 4타 중간 합계 8언더파 공동 2위로 마치는 박결 선수입니다 임재영 선수는 러프인데요 핀 앞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공연을 정도 굴 걸 예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영 선수 오늘 타수를 많이 잃었네요 네 현재 2분파네요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제주 출신의 루키 임진영 선수인데요 2라운드를 마치고요 파이팅 네 네 임진영 선수 마지막 홀에서 한타를 줄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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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영 선수 박재영 선수 까다로운 경사였는데요 오늘 4번 홀 오늘 4번 홀 유효주 선수도 코톤과를 위해서는 어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이러면 충분히 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네 그리고 2오버파의 유효주 여전히 예상 컷스코어는 1오버파입니다 네 좋아요 한타를 줄입니다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또 어려운 17번 홀이 남겨져 있고요 파5의 15번 홀 김재희 선수 오 김재희 오 네 지금 김재희 선수는 팝업이었네요 오 방향 좋아요 컵에 가까워지는데요 네 이글차슨입니다 뒷바람과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 굴러간 거리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요 컵을 지나면서도 내리막입니다 아 좋아요 들어갔어요 투원에 성공한 이후에 오늘 파 행진을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글이네요 공동 10위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현재 예상 컷 2오버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2라운드가 진행이 됐는데요 최혜림 3타 박결 오지연 4타 김희준 선수는 무려 6타를 줄이면서 지한솔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공동 2위 그리고 이혜원 유서현 선수 원더파 공동 10위에 올랐고요